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캐럿들 호시입니다 저희는 지금 벤쿠버, 시애틀, 오클랜드 공연을 마치고 LA로 왔어요 LA로 왔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월드투어 할 때 공연을 다 끝내고 LA로 가서 자켓 촬영을 하고 그 다음에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팬데믹이 시작돼서 유럽 공연도 취소되고 이랬었는데 이렇게 다시 마지막 해외였던 LA로 다시 슈아영 고향으로 오니까 기분이 또 좀 기분이 또 묘하고 LA에서는 이제 울고 싶지 않아 뮤직비디오도 찍어서 더 좀 이렇게 친근감이 있다고 해야 하나?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좀 이렇게 왔죠 저는 저는 이렇게 해외투어 하면서 사실 월드투어 하면서 사실 이동하고 그 다음날 공연하고 이동하고 공연하고 이제 이런 스케줄인데 이동한 날 저희가 이동을 선발대 후발대 이렇게 나눠서 해가지고 그게 랜덤으로 정해졌나봐요 근데 저는 어떻게 선발대가 돼가지고 이동해서 좀 일찍 도착해서 좀 아 여길 언제 와볼까 하고 이제 한 바퀴 또 이렇게 둘러보고 저녁 밥 먹고 들어와서 이제 또 밥 먹고 구경하고 이제 들어와서 운동하고 그리고 이제 바로 자는 자는데 이렇게 계속 지냈었는데 오늘도 LA 도착해서 밥 먹고 또 LA는 또 제 기준에서는 한식이 또 굉장히 맛있어요 그래가지고 한식을 먹고 그리고 그리고 쇼핑을 어디 가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냥 안 그냥 이렇게 둘러만 보고 산타모니카 해변 오랜만에 갔다가 그냥 구경하고 그리고 다시 호텔 와서 운동하고 그러고 이제 씻고 그러고 있었는데 네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V LIVE를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돼가지고 했습니다 제가 음 이번에 해외투어 오랜만에 이렇게 해외에 오니까 또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공연할 때는 공연할 때도 이렇게 굉장히 공연장도 예전에 왔을 때에 비해서 엄청 커졌고 또 오랜만에 이렇게 좀 이렇게 뭔가 탁 트였다고 해야 되나? 보니까 되게 마음이 이렇게 쭉 이렇게 좀 조급했던 마음이 좀 이렇게 쭉 펴진 약간 구겨진 마음이 이렇게 쭉 펴지는 그래서 피자가 그렇게 맛있나봐요 피자 죄송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옷이 뭔지 아세요? 바로 제가 첫 의류 브랜드를 한 코드그라피의 옷입니다 그 이게 그 뭐라 해야 되지? 이거 스페셜이에요 호시 스페셜 보면은 이렇게 눈이 이렇게 돼 있죠? 찍 제가 짐을 뭐지? 그 뭐 영양제나 이런 거 너무 많이 챙겨가지고 옷도 이제 그냥 꾸역꾸역 넣느라고 코드그라피 옷으로 이거 하나밖에 못 챙겼어요 다른 옷들도 진짜 예쁜데 셋업이 진짜 괜찮은 브랜드예요 저도 촬영하면서 입어봤는데 아주 질감이 주더라고요 무엇보다 제가 옷을 너무 좋아하는데 의류 브랜드 모델이 된 게 참 좋았어요 이게 옷이 회색이어서 댓글이 그 글이 흰색이니까 암 안 보이네 댓글이 아 지금 이거 위버스 라이브인가? 위버스 라이브지 아까 내가 위버스 라이브로 들었잖아 지금 잠시만요 아 제가 그 뭐지? 그 공연할 때 어 이제 공연할 때 머리를 이렇게 세우거든요 왜냐면은 그 땀도 많이 땀이 많이 나서 이제 그 세워진 상태에서 이렇게 티슈를 이렇게 츄츄츄츄츄 하는 게 좀 편해서 머리를 많이 세우는데 어 그리고 이제 공연 끝나고 씻고 이제 아침에 이제 저기 뭐야 공연 끝나고 그 다음날 이제 이동해야 되니까 이제 캐리어에 다 샴푸랑 이런 거 다 싸잖아요 전날에 그러니까 이제 거의 모자 쓰고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어 오랜만에 이제 지금 브이앱 때문에 이제 어 그니까 저는 머리를 감아도 그냥 이렇게 앞머리가 이렇게 다 내려오는 게 너무 불편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웃겨도 왜냐면 저 혼자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냥 그냥 그러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이제 머리를 이렇게 좀 내려서 말려봤는데 저도 제가 좀 낯설었어요 앞머리 좀 많이 길었죠 여러분 이제 좀 기르고 있어요 열심히 한번 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자라렴 그쵸 그쵸 그 브이앱이 아니 그러니까 댓글이 너무 빨라서 어디 있겠어 아 지금 LA 몇시냐고 지금은 11시 42분이에요 아 자고로 이 폰은 저희가 이제 해외투어 다니면서 이제 스태프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스태프분들 폰으로 아 그러니까 브이앱 폰이 따로 있었대요 그래서 브이앱 폰으로 이제 브이앱 폰으로 하고 있는데 아 브이앱 폰이 따로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여태까지 제 폰으로 하고 있었죠 예 제가 말을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이 브이앱 그리하여 별로 재미없으신 분들은 나가셔도 됩니다 한국은 지금 몇시죠? 제가 그 제가 이 세 개 그 아이폰에는 세 개 시계가 있어요 그래서 세 개 시계를 한번 서울은 3시 34분이 있네요 여기는 아 43분이구나 분은 똑같네 저는 내일 스케줄이 있어요 저희가 몇 명은 이제 다른 스케줄하고 몇 명은 이제 스케줄하고 몇 명은 이제 스케줄하고 몇 명은 놀러가고 제가 그 오기 전에 이런 이런 스케줄이 있는데 할 사람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게 돼가지고 저 내일 스케줄하고 그 다음날 고개도 하고 그 다음날 뭐였더라? 그 다음날이 그 다음날이 지미 킴의 쇼 네 아 이걸 현지에 나와서 진짜 드디어 이렇게 출연하게 되네요 촬영해서 보냈다 옛날에 세븐틴 호시 패션 브랜드 코드그라피 모델 발탁 아 사진 이쁘게 나왔네 제가 너무 이거 좋아요 그 우리 브랜드 모델이라서 좋아요 제가 옷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어 품절이라고요? 품절이야? 품절이야? 이게 부신사에서 파나? 부신사를 어 어머 우리 캐럿들 빠워 어떡해 오 실시간 상품 랭킹이 그냥 아주 그냥 호시 사진이 그냥 아주 그냥 엄청 많네 이게 뭐 어떻게 들어가서 보는거지? 품절 아닌데? 아닌가? 내가 지금 잘못 보이는건가? 어 아 이 티가 품절이란건가? 댓글이 너무 빨라 아 품절이야? 그러니까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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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신기하다 이거 무신사 이거를 옛날에 그 연습생 때부터 그 이렇게 옷 여기서 옛날에 예전에 많이 구매했었는데 아 여기 뇌가 나오네 신기하네 아 근데 여기 와이파이가 너무 느리다 아 아 룩북을 봐야되나? 이거 뭘 봐야되는거지? 아 룩북을 봐야되네 응 나다 나다 아 아 안 보여 렉 걸렸어 아 좌우구나 아 위아래 아 잠깐만 아 그치 나 지금 위아래로 하고 있었구나 어 좌우네 이제 어 보인다 안 보인다 어 나 지금 저 사진 이렇게 지금 이 셀렉된 사진들은 또 처음봐요 지금 그 SNS에 올라온 사진을 봤었는데 오 잘나왔다 오 잘나왔다 오 잘나왔다 제가 평소에 좀 그 추리닝 입는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응 응 근데 이렇게 촬영하게 돼서 기분이 좋다 어떻게 나를 이렇게 고르셨을까 나를 이렇게 나를 이렇게 나를 모델로 이렇게 하셨을까 보는 눈이 있다니까 보는 눈이 있다니까 저 옷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 옷을 하 이게 언제부터 하더라 이게 눈에 팍 옷이 팍 좋아져 네 무튼 어 저는 우리 캐럴 분들께 억지로 사람 말 절대 안 합니다 네 이쁘면 사시고 안 이쁘면 뭐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촬영을 했을 때 제가 마음에 드는 옷들이 좀 있었어가지고 되게 좋았어요 아 옷 품절이라고 자꾸 하는데 난 이거 어디서 품절 보는지 모르겠어 어려 인터넷 쇼핑 참 내가 예전에 여기 많이 했었지만 그니까 찾기가 힘들다고 해야 되나 찾기가 힘들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품절돼서 안 나오는 건가 품절돼서 안 나오는 건가 상의를 누르면 되잖아 상의 아 그거 없나 그 왜 전 그거 되게 좋았거든요 아 말 안 해야겠다 아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그 지금 수춤 비하인드가 아직 안 나왔죠? 수춤 비하인드 나왔나? 아직 안 나왔네 아직 안 나왔네 아직 안 나왔네 지코 선배님께 16시간 전에 나왔으니까 이제 곧 조만간 나고 갔네요 네 네 어 제가 그때 호랑이를 연습을 할 때 음 이게 좀 아무래도 좀 급하게 진행이 돼가지고 왜냐면은 아 음 음 그 재기혜 형님께 이제 부탁을 드리고 이제 형님께서 작업해서 이제 보내주시고 이제 그때 저는 이제 또 한국 아 핫 활동을 하고 나서 콘서트를 준비하기 전에 핫 활동이 핫 활동이 끝남과 동시에 월드 안무를 배워서 월드를 뮤직비디오를 찍고 콘서트 연습을 동시에 들어간 다음에 콘서트를 하고 나서 월드를 이제 월드도 이제 시간이 이제 안 돼가지고 그 풀 안무를 이제 안 배우고 이제 후렴 부분만 이제 그 뮤직비디오 이제 흐름상 그게 먼저 그게 나와가지고 후렴 안무만 필요하다 해서 후렴 안무만 배운 상태에서 이제 한 걸 해서 전곡을 이제 다시 한 다음에 활동을 하기 딱 전에 그게 이제 음원 음원이 이제 착착착 정리가 돼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하다보니까 이제 딱 이틀밖에 없는 거예요 시간이 아! 그래가지고 이틀 딱 연습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3일이죠 제가 이제 스케줄 그날 다 하고 나서 밤 12시에 이제 한 안무를 이제 다 외웠어요 12시부터 한 2시까지 왜냐면 그 다음날 스케줄이 있어서 그렇게 연습을 하고 음 이제 그렇게 연습하고 그 다음날은 또 스케줄이 풀로 있어서 아마 못하고 그 다음날 이제 처음으로 이제 댄서분들이 맞춘 거예요 맞추고 이제 그 다음날 이제 마지막 연습하고 안무 연습 영상 그래도 이거 캐럿분들 그러니까 그때 다 같이 모였을 때 한 말이 그래서 캐럿분 우리 캐럿들한테 이거 어쨌든 마지막 연습이니까 다시 이렇게 댄서분들이랑 뭉칠 일이 많이 없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이제 연습하는 김에 찍어두자 이제 해가지고 마지막에서 또 찍고 그 다음날 이제 촬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끝나고 이제 그렇게 이제 했는데 네 근데 이제 스튜디오 춤 스태프분들께도 정말 감사드리는 게 사실 그때 그때 제가 아닌 안무시한 영상을 한 촬영 한 3일 전인가 그때 아마 보내드리고 제 영상을 아마 바로 촬영 전날에 보내드렸는데 그거를 다 이렇게 네 해주시고 또 아 호시지가 오시는데 이렇게 해드려야죠 막 이런 이렇게 또 너무 잘 챙겨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렇게 또 잘 찍어주시고 네 스파이더 때도 그렇고 그래가지고 분명 저도 시간이 없었지만 어 스튜디오 춤 스태프분들도 그렇고 아 그니까 안무가 분도 그렇고 뭐 이렇게 댄서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시간이 다 이제 준비한 시간이 짧았지만 멋있는 무대를 어쨌든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다 같이 열심히 했고 근데도 이제 또 스튜디오 춤에서도 이거를 원래는 이제 사실 음악방송 에 이제 무대를 이렇게 보낼 때도 한 일주일 전에 보내야 되거든요 한 2주 전이나 근데 그거를 하루 전날에 이제 받으셔서 카메라를 이렇게 워크도 다 생각해 주시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네 진짜 이 자리를 비롯해 너무 스튜디오 춤에 감사하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음 음 아 맞다 그리고 제가 사실 어 제 입으로 먼저 어 이걸 이틀 연습했다고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아 물론 아 이거를 도겸이가 먼저 말했지만 도겸이 그래서 도겸이한테 절대 그런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왜냐면은 사실 이 무대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우리 캐럿들도 그렇고 많은 대중분들은 그 영상을 보고 그 영상을 보고 이 사람 이 가수가 이렇게 춤을 추는 사람이 얼마나 연습했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봐요 그냥 이 무대가 멋있냐 안 멋있냐를 보기 때문에 사실 저에게 이틀이 주어지든 일주일이 주어지든 뭐 하루가 주어지든 어쨌든 그 촬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결과물이 일단 나와야 되니까 어쨌든 이 영상 내가 한 이 뭐 작품 이 무대를 사람들이 볼 때 그냥 와 멋있다 대단하다 이렇게 와 정말 너무 감동적이다 뭐 맛있는 음식 먹으면 어 정말 감동적인데 뭐 이렇게 말도 하잖아요 어 예술인데 아 예술이다 어 예 딱 맛있는 음식 먹으면 어 예술이다 이런 말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 왜 식당을 가도 그 요리사분이 이거를 막 엄청 뜨거운 불에 막 땀 흘리면서 막 이렇게 요리하는지 모르잖아 우리는 식당 갔을 때 그러니까 그냥 맛만 이제 딱 보는 거 그것처럼 무대를 보는 사람들도 연습을 얼마나 했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그 무대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그래서 이틀이 주어졌지만 더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이거밖에 없 시간이 이거밖에 없지만 이틀 밖에 없었다는 걸 티내고 싶지 않았어요 네 네 그래서 나중에 그냥 비하인드 영상 나올 때 네 그때 말하려 했었는데 근데 되게 뭐라 뭐라 해야 되지? 이번에 그거 하면서 시간이 진짜 없었지만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네 약간 그런 새로운 그런 그런 기분들? 그런 느낌들이 되게 재밌는 거 같아요 그렇게 막 뭔가 클리어하는 그런 기분들이 네 그랬습니다 아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 JK 형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셔가지고 진짜 사실 JK 형 부분에 원래 제가 랩을 써놨었거든요 근데 그 랩이 너무 갑자기 JK 형이 들어오시니까 완전 저는 진짜 형 앞에서는 너무 애기 호랑이더라고요 제가 더 열심히 해서 멋진 대한민국의 마지막 호랑이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제 벌스 들려드릴까요? 제가 거기 써놨던 벌스? 2절? 그러면은 가사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가사는 이거예요 2절이니까 제 이름이 호시잖아요 그래서 가사가 범 호의 볼 신의 이름 위에 왕관을 올려내 검은 가루 줄무 니에 호랑 이에 사냥을 나서 뛰어라 뛰어라 계속 뛰어라 뛰어라 맛있게 일어난 불을 태우다 태우라 에잇 이 세계는 날 감당할 수 없으로 목표라는 거기를 단숨을 샹 이런 가사인데 한번 들려드릴까요? 들려드릴까요? 그러면은 거기 부분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목이 약간 공연을 많이 해서 그런지 좀 걸걸해졌어요 그쵸? 목 좀 약간 좀 이렇게 이렇게 긁힌 해야 되나? 아 아 목이 살짝 네 아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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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여러분 들려드릴까요? 들려드릴까요? 하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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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하스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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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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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이거는 왜 자꾸 이게 나오지? 아, 이거는 이거는 그냥 만들어놓은 노래들이에요 이, 잠깐, 위버스 라이브가 어쨌든 그 캐럿들만 볼 수 있는 건가? 아, 여기 자꾸 스포 사먹이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스포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 나올 수도 있는 노래라서 그리고 이거는 네, 그런 노래 그러면은 아, 아, 그렇네, 캐럿들만 보는 거네 그러면 좀 부담없이 할 수 있겠다, 방송은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호랑이, 그거를 들려 드릴게요 오케이, 그러면은 이제 호랑이, 그거를 들려 드릴게요 예, 호랑, 예, 사냥의 날 뛰어뛰뛰뛰뛰러, 다시 뛰어뛰뛰러 근데 저는 이 벌스도 진짜 좋았는데 JK 형 벌스는 진짜 대박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 듣자마자 JK 형 벌스 듣자마자 와 내 노래 내 노래 JK 형님께서 피처를 해주시다니 대박이다 이거를 근데 이것도 진짜 그때 V LIVE에서 짧게 말씀드렸지만 19년도에 우지랑 아레나 투어를 돌고 있었을 때 그때 제가 문득 호랑이에 눈을 떴어요 어느 순간 그래서 호랑이라는 곡을 만들어보자 우지야 우지야 만들자 그랬더니 어쨌든 이제 우지도 이제 해외 있으니까 이제 작곡가 형님께 이제 같이 전화를 해서 이런 이렇게 트랙을 먼저 일단 기본 틀을 잡고 이제 막 왔다갔다 하면서 이렇게 작업을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가사를 이만큼 썼어요 진짜 이만큼 이만큼 썼는데 이만큼 쓴 거에서 벌스 이런 거를 제가 나눠서 이렇게 해 놓고 후렴 부분이 좀 안 나와서 이제 우지가 아무래도 여기서 이제 좀 킬링 그런 뭐라 해야 되지? 사람들이 딱 들었을 때 약간 뭐 그런 좋은 후렴을 이제 우지가 만들어 준 거죠 그렇게 우지가 다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제가 써 가면은 이제 야 이거는 좀 이런 이런 거 한 거 같아 좀 수정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면 알겠어 이렇게 하고 수정을 하고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곡이 이제 완성이 됐는데 아무리 들어도 노래 제목이 호랑이인데 뭐 타이거 제이키 형님께서 이거 그니까 타이거 제이키 형님 없이 내가 그냥 호랑이를 하면 좀 약간 좀 뭔가 좀 좀 타격감도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좀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그런 이 호랑이의 이 그 있잖아요 그 호랑이의 그 뭐라 해야 되지? 하 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 호랑이 이제 일단 제이키 형님께서 먼저 이렇게 탁 너무 이제 대부시니까 그 이제 새로운 호랑이가 이제 탄생을 했다는 느낌을 더 주고 싶어서 꼭 아 이거 제이키 형님께서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 를 19년도에 이제 생각을 했는데 와 그게 딱 3년 후에 이걸 이루네요 근데 마침 호랑이의 해 그리고 국제 호랑이의 날 제이키 형의 생일 호시가 호랑이를 타이거 제이키 선배님과 함께 아 이거는 진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너무 좋은데 그건 지금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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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벌써 37분이나 했네 37분 사이즈 뭐 입냐고? 이거 라지일걸요? 라지니? 모르겠다 라지... 이거 알고 있는데 어? 저도 이렇게 저 원래 그 뭐야 저도 그 저 원래 일주일에 거의 한 번씩은 꼭 피부과를 가거든요 근데 저도 좀 그 저기 저기 된 거 같아요 좀 거칠어진 거 같아요 뭐 좀 나고 댓글을 이걸로도 볼 수 있나? 음... 이 위버스 라이브는 뭘로 봐야 되는 거지? 이거 위버스 라이브는 어디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음... 브... 브이앱을 들어가면... 그럴 수 있으려나? 그럴 수 있으려나? 그 상단에 카테고리가 네 개가 있습니다 피드, 아티스트, 그리고 미디어, 라이브가 있습니다 거기서 라이브를 누르시면은 라이브를 하고 있는 호시를 볼 수 있습니다 하하하 아 벌써 디노 생존 친구 했고 정환이형 따뜻한 우유 1잔 했네 그럼 지금 라이브를 저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아, 벌써 디노 생존 친구 했고 정환이형 따뜻한 우유 한잔 했네 지금 라이브를 저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아 벌써, 정현이가 너무 많이 안잤 yes? 지금 라이브를 저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아 벌써 . 또 기노 생존 친구하고, 정현이가 또 하다 너여 앉아 닿네. 지금 라이브를 저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아 벌써. 아 시끄러워 여러분 무한 반복 할 뻔했어요 아 이게 딜레이가 있으니까 또 이러한 또 있구나 그러면은 이게 딜레이가 있어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좀 기다렸다가 호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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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번 해라 호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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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오케이 여기까지. 이게 조금 시간 계산이 더 필요하네. 아, 캐럿들 지금 몇 시예요? 지금 뭐 저녁은 아닌 저녁을 여나? 아, 여기 와서 한식 먹는데 그 뭐야, 김치제육 아, 그 한식당을 갔는데 이제 원우랑 명우랑 갔어요. 근데 이제 스태프분들이랑 같이 있었는데 이제 김치제육을 시켰는데 김치찌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갔다가 다시 김치제육이 왔는데 와 김치제육이 진짜 맛있는 거예요.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진짜 너무 맛있어서 오늘 거 거의 반 제가 먹었잖아요. 물론 원우한테 허락을 받았습니다. 아, 그리고 어저께 아, 이거 좀 설명해 드려야겠다. 저희가 어저께 오클랜드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산타모니카... 산타모니카... 거기는 LA 해변이잖아.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 샌프란시스코에서 이제 또 잠깐 구경을 또 했는데 거기에 여쭤봤어요. 뭐가 맛있는지 여기 오면 뭘 먹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도 꼭 알아주세요. 클램 차우더? 그게 이제 조개 스프래요. 조개 스프데? 그게 이제 유명하다고 해요. 그거랑 이제 사월도우 브레드? 그니까 신... 신빵? 사월도우 브레드? 그니까 도우가 그 왜 피자 만들 때 그거 도우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신 거야. 근데 그니까 신빵인 건데 그 안에 이게 뭐 이렇게 파가... 파는데 여기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니까 여기 빵 이만큼 있고 여기 이렇게 파져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클램 차우더인가? 클램 차우더인가? 그 조개 스프가 있는데 이제 아 이거 빵이 시큼하거든요? 사워 그 S O U R인가? 어쨌든 아 S O U R 어 그래서 이 그 이렇게 스프 한 입 먹고 빵 이렇게 먹으면 와 진짜 끝내줘요. 진짜 너무했어. 진짜 그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샌프란시스코 갈 일 있으면 꼭 드셔보세요. 네. 근데 보통 이제 그걸 에피타이저로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무슨 해물 양념된 무슨 해물 그거 명호가 시켜가지고 명호가 또 맛집을 잘 찾아. 진짜 오늘 한식집 명호가 찾고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그 클램 차우더랑 해물 그것도 명호가 찾고 어디야? 또 허거집도 있었는데 시애틀인가? 거기서도 아 기가 막혔어요. 나중에 꼭 드실 일 있으면 드셔보세요. 놀러 갈 일이 있으면 아 그리고 벤쿠버에서는 저희는 이제 그건 줄 알았어요. 이제 도착을 하고 나서 이제 시간 계산이 아니 무튼 그거는 말이 어려우니까 좀 패스하고 무튼 가서 이제 생각보다 시간이 또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있을 줄 몰랐는데 그래서 이제 갔는데 그 뭐야 자전거 길도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햇살은 이렇게 따스한데 되게 바람이 너무 이렇게 시원해가지고 막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막 그리고 막 이렇게 넓어가지고 그래서 막 이렇게 이제 갔는데 막 자전거 타고 우지랑 이제 자전거 타고 막 이렇게 하다가 무슨 무슨 해변이 있었어요. 무슨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도착해서 자전거 딱 세워놓고 바로 뛰어 들어가서 확 들어갔다가 한 번 더 자전거 타고 쫙 끝까지 가보다가 거기서 사진 한 번 찍고 다시 돌아오고 하는데 오는 길에 옷 마르고 그게 너무 좋았어. 그게 너무 좋았어. 아 지금 여기가 12시 23분이니까 아 한국은 몇 시인지 일도 모르겠네. 한국은 오후 4시 23분이네요. 그러면 4시 23분이면 거의 뭐 아시아 지역은 다 거의 뭐 약간 요맘때 시간으로 아닌가요? 저도 잘 몰라서 이게 잘 모르면 입을 다물고 있어야 돼. 괜히 말실수 할 수 있으니까 말은 다시 못 쥐어 닮더라고 살아보니까 아 나 진짜 댓글을 읽고 읽어주고 싶거든요. 진짜로 이게 너무 빨라서 못 읽겠어. 보통 아 이렇게 댓글이 이렇게 올라가면은 어 내가 좀 마음에 드는 댓글이 있으면 딱 멈춰서 딱 엄두를 딱 잡고 이렇게 내리거든요. 근데 이거는 못 읽겠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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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지금 내가 지금 제가 읽고 있는 거랑 제가 그 어떤 거를 보는지 말씀드릴게요. 잡 잡 그 그러 차지뿔 비하인드 킥 킥킥킥 부석순 호싱아 우하 우하 그러니까 잡으면 되는데 이것도 잡으면 또 못 보잖아. 갈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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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럿들 갈겨 고맙습니다. 잠시만요. 저 슈아 슈아 어머니랑 갈비 먹었어?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어머니 한국에 계세요 여러분 최근에 저도 이걸 저도 지훈이한테 들었는데 뭐야 승건이 어머니랑 슈아 형 어머니랑 저의 부모님이랑 우진의 부모님이랑 또 이렇게 만나셔서 만나셨다는데 저는 이걸 저희 부모님한테 들지 않고 우진한테 들었어요. 아까 와 진짜 어휴 그래 이게 아 참 맨날 생각나네요. 정말 저는 이렇게 댓글을 이렇게 참 많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큰 사랑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아프리카TV를 시작으로 정말 이렇게 저희 예전에 처음에 오늘 이렇게 공연장 이렇게 월드2 하면서 느꼈던 게 와 진짜 저희 저희 예전에 그 투어를 미주 투어를 왔었어요. 진짜 옛날에 그때 언제야 다이아몬드 엣지인가? 아마 최근에 입덕하신 분들은 또 모르실 텐데 아무튼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저희가 인기가 진짜 없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어떤 어떻게 공연했냐면은 어떻게 공연했냐면은 어 막 거의 뭐 그때는 또 아 그때 한국에서는 이제 보조경기장에서 이제 공연을 했었고 그냥 그때 체조경기장 공사 중이었어서 그때 되게 막 축제처럼 이렇게 했었어요. 막 하고 일본에서도 크게 공연을 했었어요. 네. 맞아. 그때가 사이타마 사이타마 슈퍼 아레나 아이었나? 아레나였나? 아무튼 공연을 굉장히 크게 했었는데 근데 이제 그때 이제 또 미주 이제 아 그 이렇게 북미투어를 이제 왔었는데 그때는 어 진짜 작은 클럽에서 저는 클럽을 저도 안 가봤거든요. 그냥 저도 TV로 본 사람이에요. 클럽을 근데 진짜 그 이렇게 이렇게 좁은 공간에 2, 3층 이렇게 있고 한 2,000명? 3,000명? 그리고 진짜 어디는 그렇고 어디는 굉장히 옛날 그 학교 체육관 같은 곳에서 물론 아니겠지만 그런 제가 받은 그 느낌은 그래요. 어릴 때 기억이니까 그것도 몇 년 전이야. 그래도 한 4년 됐겠다 그것도 물론 어쨌든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 2년 전에 투어했을 때도 아 우리 이제 어떻게 좀 이렇게 성장했구나 이랬는데 이번 공연이 와 대박이었어. 그러니까 이번에가 거의 다 이렇게 진짜 아레나급 그런 큰 공연장에서 하니까 와 진짜 꾸준히 달려왔다 세븐틴 이런 생각도 들고 뭔가 뭔가 네 기분이 좀 이렇게 그랬어요. 뭔가 어쨌든 저희는 처음부터 솔직히 엄청 좋은 환경은 아니었잖아요. 그 모두가 다 인정하듯이 네 정말 저희도 그렇고 플레이디스도 그렇고 완전 같이 큰 거죠. 진짜로 누구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정말 네 정말 같이 큰 서로 서로 이런 회사와 우리의 그런 같이 정말 큰 거죠. 누구 누구 때문에 잘 됐어 이런 것보다 네 어쨌든 그러면서 아 기분이 좀 남달랐어요. 좀 그래서 뭔가 좀 그게 좀 간절함이 좀 배어있어서 그런지 좀 아직도 그래요. 아직도 더 될 것 같고 그래서 더 감사함도 많이 느끼고 그런 것 같아요. 댓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딜레이가 좀 있네요. 확실히 이렇게 보는데 아직 계속 말하고 있어요. 이 영상에서는 아 캡처 타임을 한번 캡처 타임을 부탁하네요. 캐럿들이 캡처 타임 원하는 포즈 있으십니까? 그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아이컨택? 카메라 어디야 이거? 아이컨택 머리 위로 큰아트 머리 위로 큰아트 네 조슈아? 조슈아? 정한이 형? 하나 둘이였죠? 아 진짜로? 왜왜? 아 나 랜덤으로 그냥 방 문화가 끊을게 봤어 아 진짜로 나 지나가다가 인사해 형 약간 어떻게 보면은 엘티라고 할 수 있지 그래서 방 문을 아무데도 한번 두들겨 봤는데 저희가 지금 그 뭐야 각방을 쓰고 있거든요 이거 윌버스 라이브구나 윌버스 라이브 아 끊겨 여기? 그 뭐야 안전성? 그 360 그 P? 그걸로 했는데 아 저화질로 했다고? 어 저화질 하이브 360 말하는 줄 알았나? 해봐 이제 거의 뭐 끝나갔어 지금 1시간 해가지고 오래 했구나 어 나도 할게 없었어 오늘은 노부랑이티 입고 아 그렇지 그리고 또 모델 아 어떻게 나 뛰어봐서 바닐라 바꿔와야 돼? 아 광고 방송 한번 해? 그치 그치 나는 근데 아직도 그 V LIVE이랑 이 윌버스 라이브의 차이를 모르겠어 그냥 V LIVE 이제 올게 아 아 그치 그치 인수가 됐구나 그건 모르겠어 아 정확한 상황은 모르지만 아 오케이 어떻게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네 안 들렸을 거야 어 그치? 그치? 어 형 이제 뭐 할거야 자야지 나 내일 또 일찍 나가야 돼가지고 아 나 스케줄이 빡빡해 아 너무 부럽다 진짜 내가 또 J잖아 J라가지고 이제 스케줄을 이제 다 짜놓는단 말이야 그니까 아 진짜 부럽다 나 형 제일 부러워 지금 그치 아 나도 스케줄이 있어 난 진짜 스케줄이 있어 아 그니까 멤버들이 다 스케줄이 있어 응 근데 각자 다 다른 스케줄이긴 한데 열심히 살아야지 네 아 저는 진짜 콘텐츠에 무슨 촬영이 있어요 네 그거 말해줘도 되는 건 뭐지? 여러분 기억 속에서 샀지? 그러면은 뭐야 어 저녁 맛있게 드시고 아 지금 몇시지 한국? 한 다섯시 되려나? 4시 반 될려나? 4시 반 될려나? 아까 봤을 때 4시 반이었는데 아까 봤을 때 4시 반이었는데 4시 30몇분 네 캐럿들 조금 있다가 이제 저녁일 텐데 야 학교 간 사람들은 이제 끝나겠다 고등학생들 중학생들 아닌가? 그치 뭐튼 지금 4시 30몇이겠구나 응 어 저는 아 좀 더 해 좀 더 하겠습니다 저도 저희가 딱 시차가 12시부터 딱 졸리거든요 그치 맞아 나도 그래서 이제 딱 방 들어갈 타이밍에 아무도 방이나 여기 누구 방이지? 하고 두드리게 됐어 아 그러게 두드린 거야? 근데 딱 너무 방해했던 거야? 아 이게 형 그 리버스 라이브는 알람이 안 뜨더라 아 그래? 아니야? 아 나는 내가 설정 안 해서 그런가? 나도 설정 안 해서 그런가? 나도 설정 안 해서 그런가? 그치? 왜냐면 멤버들이 하도 많이 하니까 나도 꺼놨나 보다 어 그 글 올릴 때 그거 꺼놔서 그런가? 음 그거 끄면은 다 안 되지 난 여기 이 네 번째 라이브가 있는 줄 몰랐어 어 나도 거기 있는 줄 몰랐어 어 이걸로 확인한 이거 모니터 하더라고 나도 그때 그냥 직원분이 한다고 했더니 이제 직원분이 가져다줘가지고 나도 지금 이거 가져다 그치 그치 아주 어렵다 그래도 또 이제 또 거기에서 호랑이티도 만들어주고 대단한데? 이거 벌써 품절이래 진짜? 나도 바닐라코에서 정한 에디션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바닐라코 들으셨죠? 정한 에디션 천사 버전으로 좋다 좋다 아 여러분 전 진짜 이제 슬슬 졸려가지고 그래요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방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여러분들 밥 잘 먹어요 아 호랑이 안녕 앞으로도 브레이브 드라마